첫번째 유산소 운동 두번째 저항성 근력운동 세번째 두개를 모두 합친 경우 네번째 고강도 저강도를 반복하는 고강도 인터발 운동 다섯번째 한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등척성 운동 이중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가 불분명했던 운동은 놀랍게도 고강도 인터발 운동이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처방해드리면 운동을 먼저 해보시겠다고 약을 일단 거부하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몇개월이 지나서 혈압을 다시 체크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거죠 환자분들은 당연히 억울해합니다 매일 한두시간씩 걷고 있는데 왜 혈압이 안떨어지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실제 연구 데이터 상으로도 걷기 운동은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을 2에서 4정도만 떨어뜨린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너무 경미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은 적어도 10에서 20 이상은 혈압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운동이 혈압을 감소시켜준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메타분석 데이터도 있고 고혈압 진료 가이드라인에 이미 등록된 내용이기도 하죠 문제는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의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환자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작 혈압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연구 데이터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종류에 따른 혈압 감소 효과를 비교해본 네트워크 메타분석 연구 논문이고요 지난 30여 년간 발표됐던 무작위 비교 연구 270여 편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역대급의 빅데이터죠 참고로 네트워크 메타분석이란 A와 B를 직접 비교한 데이터가 없을 때 그런데 C와 비교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A와 B를 간접 비교해보는 방식의 연구 논문입니다 이 연구 논문의 각 운동별 데이터 현황을 보시면 서로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 항목들이 보이죠 이 항목들을 네트워크 메타분석 방식으로 간접 비교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운동이 혈압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등척성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았죠 그 다음으로는 유산소와 저항성 운동을 함께 한 경우가 좋았고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개별적으로만 한 경우는 효과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강도 인터발 운동은 효과가 가장 애매하게 나왔죠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효과가 가장 좋았던 등척성 운동 등척성 운동은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방식의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벽 스쿼트 운동, 다리 올리기 운동, 악력 운동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혈압 감소에 효과가 컸던 것은 벽 스쿼트 운동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을 1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이 연구에서 등척성 운동은 2분간 지속하고 1,2분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는 방식이었고 그렇게 해서 총 4세트를 했습니다 주 3회 약 2,3개월간을 지속했죠 그에 따른 결과가 이와 같은 건데 효과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등척성 운동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고강도 인터발 운동을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유산소 인터발 운동이 여기 제로선에 걸쳐져 있죠 메타분석에서 이렇게 효과의 크기가 제로선에 닿은 경우 효과가 통계적으로는 불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운동을 하나 안 하나 혈압 감소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밑에 스프린트 인터발 운동은 제로선에 닿아있지 않잖아요 이 말은 스프린트 인터발 운동은 혈압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유산소 인터발 운동과 스프린트 인터발 운동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알아야겠죠 두 가지 운동 모두 고강도와 저강도의 운동을 일정시간 반복적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운동인데 스프린트 인터발 운동은 고강도로 강도를 올릴 때 전력질조로 강도를 최대한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인터발 운동은 일반 유산소 인터발 운동보다 강도가 더 세고 대신 고강도 운동의 간격은 짧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짧고 굵게 하는 방식인 것이죠 즉 고강도 인터발 운동으로 혈압 강화의 효과를 보려면 스프린트 인터발 운동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성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이 혈압 강화 효과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이 표를 다시 보시면 통계적으로는 둘 다 효과가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걷기를 한다면 그 혈압 강화 효과가 5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는 매우 적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사이클이나 달리기 방식으로 유산소 운동이 진행이 돼야 그나마 실질적인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등척성 운동이었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가 운동과 혈압 감소와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잘 증명했느냐 이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각 연구 데이터들의 질 평가하는 영역에서 빗돌림 위험이 낮은 하이퀄리티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각 결과에 빗돌림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 특히 유산소 운동과 등척성 운동의 경우 출간 오류가 관찰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매우 편향됐을 가능성이 존재했죠 출간 오류의 의미는 지난 119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간 오류는 원래의 효과보다 과장되게 나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만 또는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은 혈압 강화 효과가 크지 않고 같이 병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두 번째,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할 예정이라면 강도를 올릴 때 전력 질주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 가장 효과가 있는 운동은 벽 스쿼트, 다리 올리기와 같이 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는 등척성 운동이다 네 번째, 데이터가 꽤 편향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혈압을 우선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는 혈압약 복용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후에 시간이 흘러서 운동으로 혈압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의 약의 용량을 차차 줄여가도 되니까요 요즘 미스터 scientifically 학교가 현재 simulation 상úsica 아주 좋았습니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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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으로도 여상에 수 noted 지 quadruch